저희는 취업 방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뜻인데요 취업 방면에서 취업적인 측면에서 주어라 누리 하면 노력을 했다 주어 주 누리 이것도 자주 써요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대요? 쇠다하다 한자 보면 최대 쇠다하다 누리 최대의 노력 최고의 노력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어라 쇠다하다 누리 쇠다하다 누리 오만 쥐드 드 정시어 차우추 위치 오만 쥐드 드 정시어 차우추 위치 우리가 얻은 성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상 밖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런 뜻인데요 쥐드 쥐드 정시어 하면 묶어서 자주 쓰여요 쥐드 얻다 획득하다 정시어 성과 효과 성적 성과랑 비슷한 말로 정지 아니면 정고 이렇게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쥐드 정거 쥐드 정시어 쥐드 정시어 하면은 성과를 얻다 차우추 위치 정말 많이 쓰이는 짝꿍이에요 그래서 차우추 차우추 하면은 차우 하면 초과다 할 때 그 초 차우추 넘어서는 거예요 초과는 거예요 위치 예상 위치 예상을 차우추 위랴 이것도 굉장히 자주 쓰여요 이것도 역시 예상 밖이다 예상을 넘어서다 이렇게 자주 쓰이는 말이에요 쥐드 오만 시크 지자이신종더 시칭 쥐드 오만 시크 지자이신종더 시칭 이것은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명심하는 일입니다 시크 시크 네 항상 시시각각 지자이신종 에 지 기록하다 할 때 기 자에요 새기다 기록하다 어디에 기록하냐면 심종 심중에 마음에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시칭 일 이니까요 지자이신종더 시칭 마음에 새기는 일 네 명심하는 일 이런 뜻이에요 셔프의저 거의 당시에 스이케 그디에 츄희 지지 향유다 상편 소비자는 세계 곳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뜻인데요 소비자 네 한자도 소비자 그죠 아 거의 무모할 수 있대요 从 어디에서부터? 世界各地 한자 보면 세계 각지 세계 각지에서 세계 곳곳에서 选择 한자 보면 선택 선택하다 선택할 수 있대요 뭘요? 自己想要的商品 自己 자신이 想要的想要的 想要的 想要的 商品 他们都会避到这样那样的不是应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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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모두 이런 저런 부작용 문제에 맞닥드릴 겁니다 避到 问题 避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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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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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이렇게 되거든요 어떤 문제냐면 이런저런 문제 한자 보면 부 적응이에요 부 적응 부 적응 문제 포용성장 추진은 각국 스스로의 노력과 때려야 될 수 없습니다 포용성장 발전 포용적 성장 포용성장 투동 하면 추진하다 포용성장 추진은 포용성장을 추진하는 것은 리부카이 리부카이 모모와 때려야 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모모 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런 뜻이고요 각국 스스로의 노력 각국의 노력 이렇게 되죠 스스로의 노력 지속가능 발전을 말할 때 기후변화 대응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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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쑤하고 같은 뜻이에요 쑤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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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비슷한 뜻인데 우리는 무엇을 말할 때 이런어감 이게 기후변화 대응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지후변화 하면 기후변화 잉돼 하면 대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잉돼 지후변화 잉돼 지후변화 기후변화 대응 어떻게 해 지후변화 지후에 지후변화 잉돼 지후에 지후변화 지후별 지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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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적, 어느정도의, 비교적 충분한, 어느정도 충분한 단 부쌍, 회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무엇을 논할 수 없다, 뭐뭐라고 할 수는 없다, 뭐뭐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의 말이에요 뽀용싱성장, 포용성장, 포용적성장 저번시간 영상에서도 배웠었죠 산업혁명이 많은 전통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공예거밍 하면 산업혁명 한국은 산업, 중국은 공업이라고 말한다고 했었죠 시 하면 랑하고 같은 역할이에요 모모를 모모하게 하다, 모모라약은 모모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전통산업, 전통산업으로 하여금 환파생지 이건 뷰티 용어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 환파, 발산하다, 분출하다 생기, 생기, 생기를 발산하다 문장을 보면 직역하면 산업혁명이 많은 전통산업으로 하여금 생기를 발산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시, 배, 랑 이런 게 나오는 문장들은 한국어로 옮길 때는 조금 더 한국어에 어울리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거든요 한국식 말투로 조금 바꿔주는 연습 이런 것도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경제 흐름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매우 크실 겁니다 중국 경제 흐름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매우 크실 겁니다 중국 경제의 추세에 대해서요 쩔시 하면 추세, 흐름, 동향, 경향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살짝 짚어드릴 건 중국어에는 주어 생략이 많지 않거든요 한국어에는 주어를 생략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한국어로 옮길 때 굳이 주어를 써도 되지만 안 써도 말하는 말투이기 때문에 충분히 청중이 이해할 수 있고요